마마의 음악 축제 마마의 음악 축제 마마의 음악 축제 마마의 음악 축제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음악 축제 2019 엠넨 아시안 뮤직 어워즈 어느덧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2019 마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마마의 계절이 돌아왔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무무들만큼이나 저희 마마무 역시 2019 마마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그려질 마마라는 음악 지도를 만나기 전에 한가지 보여주실게 있다고 할게요 마마무 축하드립니다 마마무 축하드립니다 다이오입니다 아 맞네 이다희 님께서 저희 얘기 팬이라고 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팬이에요 다이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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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년 작년이야 이게? 무대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연습하느라고 준비하면서는 이제 힘들었는데 멍도 엄청 들어가지고 맞아 맞네 준비하면서 멍이 다리에 맞아요 좀 힘들었긴 했는데 마마에 처음 가서 이렇게 좋은 무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기회였죠 안혜진씨 나왔습니다 뒤에 핫하네 원반단지기 선수가 됐네 이때 화사양 무대도 생각이 나지만 이 바닥이 생각이 나요 댄서분들이 5위를 바르셔가지고 아 맞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오일 처음에 이게 뭘까 했다던데 어 I don't care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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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준비하면서 우리가 막 고생하고 즐거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기억도 나고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 무무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레전드 무대를 멋있게 잘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이 한번 오십시오 하나 둘 셋 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19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원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19 MAMA가 시작되는 12월 4일까지 함께 달려주실 거죠 그리고 저희 마만무에게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9 MAMA 함께해요 동영상 뮤직 어워즈 터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